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나랑깨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오는 건에 대해서 조금 공지를 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 공지를 좀 더 빠르게 올리려고 했어요 빠르게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귀찮아요 요즘에 학업에 매진을 하다보니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요 며칠 내에 결심한 게 그거였어요 유튜브와 다른 방송하는 거랑 게임까지 합해서 1년 반 동안 수능이 끝날 때까지 접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1년 반 동안 잠수를 타다가 1년 반 후에 돌아와서 물론 대학을 간 뒤일지는 아니면 수능이 끝난 뒤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때 컴백을 해서 다시 유튜브를 운영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1년 정도 하다가 또 군대 가겠지만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게 제가 일단은 다이아TV 거기에 일원이잖아요 소속이잖아요 그쪽 그쪽 소속이라서 일단은 주기적으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저는 그 다이아TV에서도 찌끄래기라서 별로 상관은 안 쓰겠지만 그래도 일단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안 하면은 또 그렇잖아요 좀 그쪽에 대해서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무리더라도 시험이 끝난 1,2주 정도는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또 그 방송도 하면서 할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1,2주 방송했다가 다시 방송 안 하고 학업에 매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1,2주 기간에서도 공부는 하겠지만 방송할 시간 정도 제가 마련을 해두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조금 미안하지만 앞으로 유튜브 영상은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뜸해질 것 같아요 원래는 저도 원래는 저도 다른 유튜버 분들 보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꿈을 많이 키워나갔는데 이상하게 저희 부모님이 다른 직업들은 다 존중을 해주시는데 이상하게 유튜버만 좀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대학을 가서 취업을 하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되고 유튜브는 뭐 어찌됐건 저는 유튜브를 구독자를 5만명 될 때까지는 꼭 붙잡고 키워낼 거니까 유튜브를 영원히 접는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활동은 좀 뜸해지겠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